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 파이널 피니쉬 유나이티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드디어 파이널 시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결승선을 멋지게 한번 통과해봅시다. 네. 근데 진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만 어찌 보면 이 시기가 올해 수능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라는 거는 결국 직전에 어떻게 최종 마무리를 했느냐가 시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수능 국어라고 해서 절대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올해 2025 피니쉬는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부제를 11월 14일 올해 수능 날 인생 국어를 위해 여러분들 수능 날 확 진짜 날아오르기 위해서 파이널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부제를 붙여놨거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유나이티드 되어 있다. 여러분 유나이티드는 뭐 우리 미국 이야기할 때 유나이티드 스테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치? 미합중국 그 주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박지정 선수가 활용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치? 고음입니다. 유나이티드.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이 모두 유나이티드 되어 있다. 진짜 우리 이제 수능까지 남은 기간 한 번 진짜 폼나게 멋지게 한 번 불살라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올해 준비되어 있느냐.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큰 틀을 보여드리면. 먼저 6개. 원래 이게 하나로 피니쉬로 구성이 되던 것들이었는데 이거를 올해부터는 각각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아예 구별을 다 시켜놨어요. 그치?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니야. 네가 이거를 안 들으면 이걸 못 듣는다든지 이게 반드시 선행이 돼야 그 다음 이거를 듣는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6가지는 각각 독립이 되어 있고 서로 어찌 보면 별개의 강좌와 컨텐츠입니다. 각각 별개의 강좌, 컨텐츠인데 그래서 네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찍먹 이런 말 쓰시죠? 네가 필요에 따라서 나는 뭐 이런 것만 콕콕 찍어먹겠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 가능한데 이걸 이제 유나이티드라고 붙여놓은 거는 뭐냐면 마지막 정리에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이 6개야.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네가 가급적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전체를 완성했을 때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완전체로서 빛을 바라고 이게 더 강력해질 거거든. 그래서 다시 우리 올해 이 피니쉬의 이름을 피니쉬 유나이티드. 하나로 이걸 다 뭉치지 않고 각각의 특징을 살려서 구별을 시키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게 전체로 하나의 어떤 하나의 파이널 커리를 이걸 완전체로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유나이티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안에는 총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총 6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각각의 설명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 6개가 어떠한 의도로 설계가 되었고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치? 그거를 좀 이 베이스를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급한 파이널 학습인데 이 파이널 학습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장 잊지 말았으면 하는 주의했으면 하는 지점이 뭐냐면 학습의 균형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학습의 균형. 학습의 균형 감각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의 균형.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능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고 불안해. 그치? 그러면 원래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약간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치? 뭐 너 개인의 무채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니까 그치? 심리적으로 뭔가 쫓기거나 불안해지면 그냥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거든. 영화나 드라마 봐봐. 마지막에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거든. 여러분이 어찌 보면 인생에서 지금 딱 그런 순간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냐면 이 파이널 학습에서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국어 학습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를 균형 감각 있게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렀다 보면 봐봐. 나 이런 거야. 이미 너 주위에 친구들 나타났을 수 있어. 수능 국어는 기출이다.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 남은 기간 수능까지 다 필요 없고 기출만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친구들 있지 않아 벌써 너 주위에? 그치? 근데 사실 기출은 너무나 중요한 소스고 우리 피니시 유나이티드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만 제가 경계하는 건 뭐예요? 균형 감각이 없는 거. 나는 기출만으로 마무리하겠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심리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기출만 하겠다는 심리는 그 기출은 일단 안정적인 커리고 검증이 완전 끝난 거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를 풀다 보면 괜히 불안하고 점수 안 나오면 또 막 기분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기출만 계속 하겠다. 그러면 봤던 거를 계속 보니까 그 안에서 약간 편안함도 있고 기출은 한 번 보는 게 아니니까 보통 두세 번씩 보다 보면 뭔가 생각이 더 깊어지는 느낌도 들고 실력이 느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느끼면서 기출만 하겠다는 건데 안돼 안돼.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우리는 기출을 푸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시간 안에 그것도 제한된 시간에 쫓기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출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건 맞습니다만 실전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만 안 돼. 기출만 안 돼. 자 그럼 국어 학습에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실전이에요. 실전.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여러분들 혹시 네가 그럴 수도 있고 너 주위에 친구들 보면 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 파이널 국어 학습 계획표가 아주 심플해.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딱 5일에 국어 학습이 어떻게 짜져 있냐. 자 모의고사 1, 2, 3, 4, 5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치? 이거 뭐냐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급했었겠고 그냥 뭔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냥 잘 될 것 같으면 딱 그 생각인 거야. 그리고 요즘은 또 모의고사들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뭔가 또 친구들이 들고 다니면 다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나도 막 저것도 풀어야 될 거 이것도 풀어야 될 거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책 좀 너무 많이 사 제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이제 막 9월 10월 불안해서 그냥 보이는 책들 일단 다 사 제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막 갑자기 막 그 이제 그 뭐 인터넷 서점 이런 데고 막 골드 회원 되어 있고 이러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 절대 그러지 마시고 소위 말하는 양치기가 되는 건데 이제 또 이것도 실전만 연습하겠다라고 하면 그치? 안돼 안돼.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제가 뭐 피니쉬 커리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일주일에 막 천문제씩 어? 10주 커리 제공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치? 그것도 안돼. 그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 실전. 그치? 실전도 병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돼. 균형 감각. 그치? 균형 감각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EBS죠. 여러분 EBS 연계율 50%라는 거는 진짜 이게 어떤 우리가 숫자로 그냥 50을 듣는 것과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이걸 실감하는 거는 완전히 체감했던 거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전 소설에서 보면은 축지법이라는 게 축지법. 그치? 그러니까 막 한 걸음에 막 저 산을 넘어가 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어쨌거나 EBS에서 나온 지문은 특히 문학 작품들은 어떤 것들은 그냥 어느 순간 안 읽고 건너뛰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짜 영향력이라는 건 어마무시합니다. 시험장에서. 그리고 EBS의 연계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작년 6월 이후로 극대화 되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크게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현 중3들부터는 수능 체제가 완전 바뀐다는 거 알고 있어요. 28학년도 수능인데. 근데 정부 발표에도 보면 EBS 연계 정책은 변함없다. 이렇게 이미 확정 지어놨어요. EBS 연계 정책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어떤 확고한 정책이고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마지막에 한번 정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 가지. 그치? 그래서 이 수능 국어 학습에서 가장 안정감 있게 학습하기 위한 세 가지 영역의 균형을 지키면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성 안에서 이 균형을 지키는 방향성 안에서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6개가 나오는 거거든. 이 6개가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딱 이해해 주시면 좋냐면 아까 제가 원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래서 이 위에 두 개가 기출 이쪽이 실전 그 다음에 이쪽이 EB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제가 원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봐. 여기 기출, 실전, EBS 있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 피니쉬 유나이티드 안에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6개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 말이야. 기출 2개, 실전 2개, 그 다음에 이거 EBS 2개. 아시겠죠? 이렇게 둘, 둘, 둘 나눠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각각의 강좌 소개 페이지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 OT는 이 6개의 강좌에 대한 이 컨텐츠에 대한 통합 O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뭘 클릭하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다 어디로 들어가든 이 똑같은 OT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니까. 유나이티드니까. 전체로서 하나를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기출 갈무리는 그죠? 수능 국어의 출발과 끝은 기출입니다. 수능 국어 학습을. 그래서 기출을 갈무리는 이제 뭘 정리해서 마무리한다는 순우리말이야. 그래서 진짜 이제 파이널에 필요한 것들만 꼭 모아서 최종 정리하는 게 이제 기출 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그 기출이 파이널에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좀 학습을 잘 알아서 하시는데 막상 그 기출을 정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하시는 게 그냥 이번 주는 올해 6월 평가원 풀어보고 다음 주는 작년 수능 풀어보고 그 다음 주는 뭐 작년 9월 평가원 풀어보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좀 막연하게 많이 진행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문제 한 번 더 풀어본다 외에는 왜 기출을 하라는 거지? 약간 공부의 회의감도 들 수 있고 그러거든. 그래서 기출 갈무리는 기출의 핵심 포인트와 테마를 명확하게 딱 선정을 해가지고 파이널 기간 안에 기출의 주요 포인트를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한 번 보고 가야 되는 거는 다 정리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기출 갈무리. 사실 6개가 유나이티드로 구성이 되고 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 파이널 유나이티드의 피니쉬 커리의 가장 어찌 보면 출발점이고 가장 뭐랄까? 이 뼈대를 형성하는 이거 강의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기출이니까. 그래서 요거로부터 학습을 시작하시는 게 맞고 진짜 네가 6개를 다 하기를 바라는데 막 진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꼭 하나만 해야 될 것 같다.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으면 기출 갈무리는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요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2509 유네스코는 이번 9월 모의평가에 대한 말하자면 분석 해설 강좌입니다. 뭐 9월 평가원의 어떤 중요성은 더 말하면 입 아플 것 같아. 그치?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고 올해 수능을 생각한다면 올해 수능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면서 올해 수능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 9월 모의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9월 모의평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또 학습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죠? 사실 이제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소위 기출을 분석하고 이러는 게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이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포인트는 부제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붙어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번 9월 평가원 자체가 물론 의미가 있는데 그냥 9월 평가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이잡듯이 하나하나 그냥 9월에 나왔으니까 다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9월 평가원에 나온 것들 중에서 이게 평가원의 역사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 강줄기. 이거는 그냥 이번 9월 평가원이 보여준 말하자면 일회성인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지. 그리고 특히 작년 6월 이후로 지금 이 수능 국어 말하자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9월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가고 있느냐.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래야 9월 평가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 9월 평가원을 발판으로 어떻게 수능을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하는 것이 2호 공구 유네스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된다. 반드시 수강하시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후 어떤 커리를 또 이 파이널 커리를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맞아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기출을 커버하는 커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쪽은 실전 연습. 그래서 모의고사입니다. 상상과 이감. 두 개의 모의고사. 이거는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파이널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의고사고 제가 알기로 각각이 한 10회분 정도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개의 10회분에서 약 20회분을 다 해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못하고 선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회차가 각각 10회까지 가지 않아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상상, 이감. 사실 더 이상 국어 모의고사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업체들이죠. 그치? 파이널 때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아무리 네가 실력을 쌓아놨어도 80분 안에 표현할 수 있냐 없냐가 결국은 이제 관건이야. 그치?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을 반드시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 그 모의고사를 풀었다면 그 시험에서 의미 있는 지점들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학습해서 또 살려볼 것인가. 그치? 단순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제가 같이 분석 해설을 같이 해보려고 하고 그럼 왜 여러분들 이제 이감 상상이냐 좀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 첫 번째는 왜 하나를 그냥 하지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 근데 파이널 기간에는 모의고사를 하나만 푸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도 보면 나름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의 나름의 그 특징이 반영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짜장면 집도 생각을 해보면 하다못해 뭐 이 집은 양념을 되게 기름지게 막 여러 가지 재료 넣어서 잘 만들어. 이 집은 어떻게 면을 이렇게 쫄깃쫄깃 잘 만들까. 그치? 뭐 특징들이 있거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한쪽만 계속 쏠려 사다 보면 좀 안 좋아요. 시각이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종류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셔야 그래야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도 어떤 게 나와도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딱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걸 추천을 하고 그러면 왜 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이감 상상이냐. 그쵸? 가장 오래된 업체들입니다. 모의고사의 거의 시작에 1, 2번에 들어갔던 업체들이고 말하자면 국어 모의고사의 삼성 LG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는 좀 검증된 걸 풀면 좋겠습니다. 그치? 이렇게 막 잘못된 거나 좀 이런 걸 풀면 오히려 잘 기출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오히려 모의고사에서 흔들려 버릴 수 있거든. 그치? 그러면 가장 검증된 게 이감 상상 상상 이감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해설의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전 연습 파트고 자, 이 쪽. 이제 EBS를 부탁해와 이제 든따케죠. 쇼츠와 파이널 핫컬렉션입니다. 이 두 개가 EBS 대비인데 든따케 쇼츠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컨텐츠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이런 쇼츠류의 이런 컨텐츠를 사실 그다닥 좋아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몇 시간만에 끝내는 뭐 이런 거. 너무 인생을 좀 날먹하겠다는 거 아닌가. 날먹. 원래 제가 이런 컨텐츠를 안 만들었었어. 왜냐면 아니 공부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거를 뭐 몇 시간만에 끝낼 거면 뭐 이게 제대로 된 공부가 되겠느냐. 말하자면 요것과 쇼츠와 데뷔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봄부터 찍었던 든따케 오리지널 강의 있잖아. 그걸 들어야지 거기 제가 필요한 거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놨는데. 근데 파이널이죠. 파이널. 파이널.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포기.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진짜 그 마지막에 그럼 정말 시간이 없다면 뭐 네가 이런 거는 그래도 꼭 마지막으로 좀 한번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치? 요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치? 진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면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기억한 게 쇼츠인데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찍기. 막 제가 얘들아 올해 수능에는 이 작품 나올 것 같다. 자자아 막 그치? 여러분들이 막 아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사실 예전에 그 수능에 이 작품들을 여러 번 적중시켰습니다. 소설 같은 거는 딱 그 수능에 나오는 대목을 제가 적중시킨 것만 한 세 번 정도 돼요. 진짜 보통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치? 제가 소설만 한 세 번 다른 작품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치? 요거 하는데 얘들이 이제 너무 요즘은 저 같은 김상원 같은 인간들이 자꾸 이걸 예측해서 막 딱 찍어버리니까 문학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은 약간 좀 덜 중요한 문학사적으로 이런 걸 도대체 왜 넣을까? 이런 것도 막 섞어서 출전하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는 안 돼. 오히려 위험해. 이거는 점쟁이한테 가.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치? 요거 점쟁이한테 가서 절대 찍기를 하지 않습니다. 찍기 하지 않고 그럼 뭘 하냐 일단 복습이야. EBS를 부탁해 강의는 별도 강의 교재가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봄부터 제가 순차적으로 출시했던 튠타케 교재를 그대로 다시 사용합니다. 그치? 그래서 딱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교재를 네가 봄부터 여름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다시 파이널로 다시 한 번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그냥 제가 네가 잘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막막할 수 있잖아. 그걸 제가 같이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진짜 여러 여러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이런 거는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보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 좀 강약 조절 복습을 위한 그래서 이거는 이 쇼츠 강의로 사실 다 마무리가 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한 번 이런 강약을 조절을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죠? 강좌 컨셉이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올해 이제 6월, 9월 트렌드의 반영 요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6월, 9월 트렌드 올해 6월, 9월이 EBS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가 요 모습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의도라든가 어떤 방향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 파이널 정리를 한다. 그치? 그래서 6월, 9월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올해 수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비 이게 이 쇼츠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그렇게 요 강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절대 찢기 강좌 아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 핫 콜렉션은 뭐냐면 요거 이제 올해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냐면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모의고사 그래서 요거는 볼륨이 절대 크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많이 할 시간도 없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출시 시기를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출시하고 볼륨을 많지 않게 할 거에요. 그리고 그래서 진짜 좀 꼭 요런 작품들은 문제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요런 포인트들을 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고런 제 희망을 담아서 마지막 파이널 핫 콜렉션 출시될 예정입니다.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양은 많지 않을 거에요. 좀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6개 요기 이제 전부 다시 뭐라고 유나이티드 되면서 피닛이라는 전체 커리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거에요. 뭐냐면 잘 따라만 와주세요. 제가 하자는 대로 꾸준히 실천만 잘 해주시면 준비는 제가 다 해놨으니까 여기에 퍼펙트하게 해놨으니까 그냥 따라오면서 잘 실천만 해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노력한 어떤 것에 비례해서 성적은 오를 수 있다. 반드시 성적은 오를 수 있다. 이 제 파이널 커리는 피니싱 올해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뭐 수년간 대치 현장 강의라든가 인터넷 강의에서 검증이 끝난 이 커리입니다. 올해 더 업그레이드하고 보완을 했기 때문에 더 퍼펙트 강력해졌고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막 고민하지 말고 그냥 따라만 와. 따라만 와. 따라. 그래서 실천해. 그러면 무조건 잘 되게 돼있어. 알겠지? 그냥 네가 하냐 안 하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야. 알겠지? 그리고 네가 기존에 김상훈 커리를 따라왔으면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뭐 그러지 않았다 한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제를 가지고 뭐 누구랑 같이 공부했느냐 일도 중요하지 않고 현재 너의 수준이라든가 상황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튼 올해 수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갖춰놨기 때문에 그것도 파이널이 딱 최적화된 형태로 갖춰놨기 때문에 그냥 따라만 오시고 잘 실천만 해주세요. 하루하루 꾸준히 수능날까지 그러면 몰라보게 발전해 있을 겁니다. 수능날 아시겠죠? 자 그럼 내용적인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내용적인 설명은 다 끝났고 자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청승마켓 시냐 이럴 수 있는데 짧아요. 아무것도 늦지 않았다. 아무것도 늦지 않았어. 자 제목이 당분간 내용이 좀 짐작이 되십니까? 그치? 아무것도 늦지 않았어요. 자 김동혁이라는 사람이 쓴 시라고 해요. 자 아무것도 늦지 않았다. 빛을 보기엔 늦었다길래 자 창밖을 보니 어둠이 몰려오고 있었다. 하 그러네 이제 늦었다. 수능까지 뭐 얼마나 남았다고 막 어둠이 밀려오죠. 그치? 네 그러면 안 돼. 늦었구나 생각했는데 그치? 생각을 해보니 달빛이 이제 시작이구나. 여러분 사실 이제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 남은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분명한 거는 확실한 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고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 진짜 이 100미터 살리기에서 결승적 직전에서 마지막 진짜 혼신의 힘을 불태우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에게 충실한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시기를 완성시킬 수 있느냐 그 문제만이 지금 남아있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 제가 진짜 여러분들 필요할 만한 것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말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피니쉬 유나이티드에서 본격적인 강좌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면 좋겠습니다.